내 머리가 얘들아 정수리에 있는 머리 있지 이 머리가 이렇게 쭈욱 늘리면 어디에 있어 여기 있지 근데 우리 지금 게임 캐릭터는 이게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위에 있는 거야 그럼 그 아래에 있는 머리도 그 위에 있고 그 아래에 있는 머리도 위로 있고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머리가 볼륨이 살아서 위로 확 떠보입니다 그럼 이상적인 머리가 무엇이냐 자 봐봐요 여기 떨어지는 머리 봐요 정수리에 있는 머리가 쭈욱 내려왔을 때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근데 우리 지금 게임은 어디 있을까요 정수리에 있는 머리가 쭈욱 내려오면 여기 있죠 사진상으로는 지금 여기 있어야 될 것인데 지금 두 배 정도가 부족해요 가다 뚝 끊겨버리고 가다 뚝 끊겨버리고 가다 뚝 끊겨버리고 그래서 이것을 무엇이냐가 말하냐 층이 많다 그리고 층이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 머리도 층이 거의 없죠 어 그러면은 층이 없는 게 무조건 좋은 거 아닌가요 층이 없으면은 넘어가는 느낌이 살고 소프트해 보이고 잘못하면 느낌이 보일 수 있지만 층이 많으면 반대로 볼륨이 살아 보이고 귀여 보일 수 있지만 반대로 떠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층에 대한 조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가장 아랫단이 되는 이 아래에 있는 머리와 덮는 머리가 존재하는 건데 층이 나 버리면은 게임처럼 이렇게 머리가 떠 보일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됩니다 그래서 가르마를 만들 때나 엣지 스타일 할 때는 이런 엣지 스타일이 아니라요 이렇게 하실 거면요 이렇게 하는 게 정답입니다 이 머리랑 방금 우리가 본 머리랑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보시면은 여기는요 떨어지는 머리가 여기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 게임은 떨어지는 머리가 아래에 있죠 모르겠다구요? 아셔야 돼요 보실 줄 알아야 돼 이게 여러분들 실제로 미용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교육해요 떨어지는 머리 확인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 모르면은 무게감 조절할 줄 모르니까 가이드가 잘못 떨어지면은 다 망합니다 자 그리고 또 있어요 그러면 이제 층에 대한 구조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? 그래서 연예인분들과 비교했을 때 말씀드리면은 지금 우리 가르마가 6대4로 보여요 자 게임에서 볼게요 자 우리는 지금 5대5로 떨어져 있어요 미간이 돋보이고 콧대가 돋보일 수밖에 없는 헤어스타일입니다 그리고 깊이는 낮구요 그러면은 여기서 떨어지면은 여기서 어울리는 스타일은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남자 시스루 자 여기 있네요 자 이게 바로 5대5에서 교본으로 떨어지는 스타일입니다 여기서 시작이 되죠 그리고 게임도 여기서 시작이 되죠 그러면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층이 많이 났거든 자 층 하나 덩어리 층덩어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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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는 층 층ptions 끊긴 것을 확인하면 돼 이거는 이렇게 층이 많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반대로 우리 게임에서 볼까? 보면 층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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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면 이제 엄청 많은 거죠 이제 이해되시겠죠? 그럼 미용사분들은 세팅할 때 저런 걸 염두하고 하셔서 우리가 집 가서 머리 감고 보는 거랑 다른 거였나요? 맞죠? 내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손님들이 진짜 미용실에 오셔서 머리를 보여주잖아요 연예인들이 그러면 머리를 보는 방법을 내가 알려줘요 남자 연예인들 머리 볼 때 정수리에서 떨어지는 위치부터 보세요 어? 그게 뭔가요? 정수리에 있는 머리가 어디까지 내려올까요? 이만큼이죠 그러면 내 머리를 들어서 확인해보는 거야 어디까지 내려오나 어? 비슷한데요? 그럼 할 수 있어 근데 떨어지는 머리 여기까지밖에 안 와 그러면 못하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 한번 내가 테스트를 해볼게 요즘 유행하는 남자 연예인 누가 있죠? 서강준을 보자 층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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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겁나 길죠? 심지어 볼륨을 이만큼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만큼 떨어지고 있는 거야 이런 훈련을 통해서 머리 길이를 볼 줄 알면은 이제 연예인들 사진 가져갔을 때 훨씬 더 용이하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자 이제 와서 볼까? 자 얘들아 이거 층이 어때? 겁나 많지? 하하하하하하하하 고슴도치 같아 보이지? 그치? 그래 층이 너무 많아 그리고 머리가 떠보이잖아 뒷머리 너무 높이가 높고 자 그럼 여기 한번 볼까? 층 볼까 얘들아? 자 봐봐 층 겁나 많지? 자 이제 이거 볼까? 층이 어때? 층 층 층 층 겁나 많지? 그럼 층이 없는 게 뭘까요? 요게 없는 거야 층 층 겁나 길지? 근데 머리가 짧아 보이지 왠지 알아? 떨어지는 끝쪽 머리가 되게 짧거든 안에 있는 머리가 안에 있는 머리가 짧고 덮은 머리가 긴 거야 근데 얘는 안에 있는 머리가 길고 덮은 머리가 짧은 거야 너네들은 이제 천재가 된 거야 자 빨리 가서 미용 시작해 내일부터 하하하하하하하하 자 층 없는 거 와 층 없는 거 정석입니다 층이 쭉 내려오죠 이 정도면 천재다 얘들아 자 그래서 평을 내리겠습니다 이번에 나온 헤어스타일이죠 아 근데 이렇게 성의가 보여가지고 진짜 뭐라 마른다 아 근데 너무 높아 너무 이지감 느꼈네 혼나 잘했거든 이때 얘들아 아니 이때는 하나같이 다 예쁘게 이어져 보이는데 갑자기 뚝 두 동아가 나고 갑자기 두번째 헤어스타일 3.5점 왠지 알아요? 잘했거든 이때는 근데 이거는 좀 내가 볼 때 너무 대충한 거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할 줄 아는데 이제 틴 아거든 할 줄 아는 거? 또 혼나야지 좀 더 미용 시작하는 거 그럼 언제 와 Psychology 근데 아직 비용 вариант은 핥띵띵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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익띵띵띵띵». 감사합니다.